칭찬은 덤이다. 마당 잡초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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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자들이 많이도 쌓였다. 여기저기 받을 때는 반가웠지만, 지나고 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는다. 지난 흔적들은 이렇게 정리해야 새로운 기쁨이 쌓이겠지. 마당 잡초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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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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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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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농사 작물들은 자연이 키우는 느낌이다. 이 겨울을 처음 만나보는 방울이는 한동안을 저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듯 앉아있었고 아마도 이런게 겨울인겁니다. 쉽겠지. 잔눈이 내리고 팔자국도 없는 계단을 보며 이제서야 겨울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눈이 내리고 팔자국도 없는 계단을 보며 이제서야 겨울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잔눈이 내리고 팔자국도 없는 계단을 보며 이제서야 겨울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잔눈이 내리고 팔자국도 없는 계단을 보며 이제서야 겨울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아멘